포천시에는 지난 22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7일 현재까지 군 장병 5명이 감염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와 같은 부대에서 밀접 접촉한 연천군 주민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유승환 기자입니다. 연천군에 거주하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포천시 창수면 소재 군부대에서 근무했던 민간인은 모두 3명. 취사병인 확진자와 부대 안에서 밀접 접촉한 민간조리원과 배우자는 검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해당 부대 PX 종사원 2명도 현재 자가 격리 중이고 예방적 차원에서 3월 초까지 유지할 예정입니다. 연천군은 1대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수시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증상이 있는지 전화로 유선상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혹시나 자가 격리를 하시니까 그런 슈퍼나 이런 데 자주 못 돌아다니시니까 저희가 대신해서 1대1 전담 공무원이 가서 대신 물건 같은 걸 사다 주시고 그리고 부시에도 방문하셔서 계신가 확인도 하고 있어요. 한편 포천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4일 동두천 소유산역을 정유해 연천군 전거구까지 버스로 이동한 뒤 부대 차량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날 확진 병사가 다녀간 전거구 소재 패스트푸드점과 PC방은 일시적 폐쇄와 집중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아직 안심하기 이릅니다. 추가 확진자인 포천 동일부대 소속 부사관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23일까지 다수의 음식점 등을 이용했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분들은 검사를 실시하였고요. 검사 실시 결과 지금 4명 정도가 지금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증상이 없으세요. 연천군은 이동 동선을 따라 소독 등 방역 활동을 진행한 상태지만 지역사회 전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유수환입니다. 연구역 전범 감사합니다.